아 조카예요? 이쪽은 어떻게 되시나요? 저희도 있어요 아 자 은홍이 봐 앉으세요 자 축하 인사 한 번 하셔야죠 은홍이 정말 올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홍이 너무 많아서 네 승모님 축하드립니다 어 근데 진짜 잘생기셨네 어 나는 저기 아나운서가 오실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겼고 너무 너무 바르신 것 같아요 그치요? 음 자 요거 한잔 받으시고 자 우리 어머니께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정말 꽃처럼 너무나 예쁘게 음 앞으로 삶을 잘 누려가시라고 우리 조카자님이 반찬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요거 드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소주가 아니고 요거 사이다랍니다 자 일어나세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함께 있으시길 바라면서 자 인사하세요 한 번에 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늘 건강하시고 예쁜 모습으로 저희 곁에 오래 있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한잔 따로 주실게요 네 네네네네네네 요거 드시고 요런 술을 먹게 되면은 싸우면 안 돼요 우선 그치요? 요런 술을 먹고 그치요? 부부금술 좋게 오랫도록 행복하시라고 요렇게 멋진 자랑 하셨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예 돌아 잘해요 경계 아이고 아이고 마시고 자 우리 아드님 친구분이나 이웃분들 중에서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 이따 이따가 오실 건가요? 아 그러면은 자 우리 케이크 커튼 시기를 한 번 갖도록 할게요 케이크 좀 갖다주세요 이쪽에다가 케이크 우리 아드님 나오셔서 케이크 예 촛불 점화 좀 해주십시오 예 그냥 가죽이 없으니까 짧아서 좋네요 그치요? 간단해서 예 케이크 앞에다 갖다 놓고 네 촛불 저 마지막 우리 아드님 어디 가세요? 라이터 아 혹시 라이터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? 아 여깄어요 여깄어요 이게 가라골에 있는 이 수신 장면 카라를 끝까지 붙어갖고 만들어 가요 응 붙이시고 자 우리 어머님 정말로 예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많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따 오시면 그냥 즐겁게 재밌게 여운 분위기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진행하고 자 여기 우리 아드님 저 뒤로 봐 서셔요 우리 상춘 어디 계세요? 저기 두 분 좀 나오세요 우리 어머니 예 이렇게 혼자 계시기가 참 그러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머님 정말로 윤택한 삶을 위해서 우리 아드님께서 자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는 다짐 아래 초에 정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어머니 70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니요 일어서셔야 일어서셔야 될 것 같아요 의자를 뒤로 빼시고 예 자 70회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요렇게 다 입을 모아가지고 네 분이서 함께 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속에서 자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도망가시고 자 일흥년자수님들 모두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칼 잡으세요 예 자 우리 어머니 칼 잡으시고 요렇게 예 같이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예 자 2016년도 맞이한지 이제 1월달하고도 벌써 말일로 이렇게 내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2월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어머니 먼지게 어머나 벌써 자르셨어요? 아 잠깐 잠깐 왜 이렇게 급해요 왜 이렇게 급해요 칼들 빌리죠 자